비교가 안돼요 롤로 비교해야 되더라? 내가 탑라인저를 뜨는데 난 레벨 1이고 6 그것도 아닌데 이 게임은 비교가 안돼요 아 영.. 아 마나 유이왕의 비교랄까? 아 진짜 그럼 또 또 아싸 취급 받잖아 어..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다른 게임이랑 비교가 안돼요 그 게임에 대한 신뢰야 사실 이거는 다른 게임이랑 비교가 안돼요 잘할 파이어링님 별풍선 10개 그참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 마음 또 마련하 내가 이걸 낼건데 이 다음대로 전투대량 올라오면 됩니다 그 게임에 슬프게 하고 그대는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고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해 그대가 나를 떠나고 생판한 상단한 고inals 훈훈훈훈훈훈훈훈훈훈훈nisse 화렙한 뭐랄까 내가 잘했어 혜짓 그대 그리워할 수 없나요 당신께 이렇게 해원합니다 최찍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겼다 왜 이겼는지 설명해드리면은 졌다 이겼다 가두탈 발림이 진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졌다 빛이 희미해져 우린 싸운다 저 땅으로 안에서 진거야 잘못한게 없는데 이겼다 이겼다 해줄게 에피소드 턱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